지난 8월 물난리가 나면서 무기한 개장이 중단되고 있는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에서 졸속 공사의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대에 위험시설물을 지어버린 건데요.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난리가 난 지 50일이 지났지만 원인 규명조차 못하고 있는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기장 군의회는 공사 전반의 문제점을 찾겠다며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했습니다. 감사 준비 과정에서는 각종 절차를 무시한 흔적들이 드러납니다. 특히 겨울철에 빙상장으로 사용할 야외 수영장에서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곳 수영장을 빙상장으로 이용할 때 물을 얼리는 고압 가스 시설입니다. 문제는 바로 길 건너편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법상 초등학교 인근 200m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위험시설 등을 지어선 안 됩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고압 시설은 당연 설치 금지 시설입니다. 교육청 심의를 거치면 허가가 날 수 있지만 해운대 교육지원청은 올해 4월 해당 시설을 공식적으로 불허했습니다. 기장군의 심의 신청은 고압 시설을 지어놓은 이후였습니다. 200m 직선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고압 가시 시설이란 것이.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주거시설 바로 앞에 고압 가시 시설이란 것이 주민들한테는 지금 이해도 안 돼 있고. 이에 대해 기장군청은 건축 과정에서 관련법을 몰랐다며 안전시설 계획을 추가해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500억 원을 넘게 투자해 수영장을 지으면서 기본적인 법 절차도 모른 채 공사를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는 기장군의 책임 논란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